오늘 아침에 목소리가 하나 입었을때 다음날은 한달에 두고 신경쓰필도 없고 애탕필도 없고 자삭보다는 자삭보다는 필름이 있으면 틀리 생각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. 하루에 지금 신규 손님이 안 왔는데 다 가더라면 아홉 가더라면. 새로워. 제가 10년날에 밥을 얘기해야 하는데 여기 피셰트 있는지. 시가 어렸을 때 건더편에 일어나는게 있었어. 아직도 안 들거든요. 이쁘게 체년댄게 조금 이끌어. 손이 없을 것 같다. 젊은 것 같다. 잠시 후에